자, 이어서 2010년 2회 출제되었던 기사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자, 정규화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 설계할 때 자,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게 바로 정규화죠. 자, 그래서 정규화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시 하나의 릴레이션에 많은 속성들이 존재하게 하고 데이터의 중복과 종속으로 인해 처리에 곤란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릴레이션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추리하게 되며 삭제, 삽입, 갱신 등의 종류가 있더라 이거죠. 자, 이거 뭘까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중복성과 종속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문제점들 삭제를 한다든지 삽입을 한다든지 갱신을 한다든지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상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상현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시 하나의 릴레이션에 많은 속성들이 존재하게 되고 데이터의 중복과 종속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이상이라고 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상의 종류에는 삭제 이상, 삽입 이상, 갱신 이상 등이 있죠? 그래서 삭제 이상, 뭐예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는 튜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튜플 단위로 삭제를 할 때 그래서 삭제 이상은 테이블에서 하나의 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료가 포함된 튜플이 삭제되어 원하지 않는 자료까지 함께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우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행을 지우려다 보니까 걔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지워져 버리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삭제 이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삭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입 역시 튜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삭입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자료가 삭입된다. 그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또는 삭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해가지고 부족해서 삭입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삭입 이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삭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갱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의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는 일부의 튜플만 갱신함으로 인해서 정보가 모호해지는 거죠. 일반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안 되는 현상.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의 값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해야 할 대용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자가 갱신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2개에 대한 내용만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값이라고 할게요. a의 값이 그전에는 뭐랄까요? 가 다시 1 가 다시 1 이랬단 말이에요. 3개에 대한 내용이 a의 항목의 값이 그런데 이걸 수정을 할 때 a 다시 1로 수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는 a 다시 1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는 깜빡 잊고 못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용자가 a라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a 다시 1을 말하는지 가 다시 1을 말하는지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일관성이 없어져서 정보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냥 갱신 이상이죠. 갱신 이상. 아셨죠?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설계를 한다든지 함에 있어서 발생이 되는 문제점. 삭제, 삽입, 갱신 이런 것 등을 함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1번의 내용은 어노말리, 이상. 아셨죠? 영문으로도 함께 여러분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 과정을 거치는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의 중복 저장으로 인하여 약이 되는 처리의 비효율성과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처리의 효율성과 데이터 이것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거죠.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유지한대요. 그런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고 부정확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오류 없이 정확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정확성과 안정성을 나타낸다? 그럼 뭐예요? 무결성이죠. 무결성. 무결성. 무결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결성에 무결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무결성. 무결성. 역시 영문으로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무결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우리 정규화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정규화된 내용을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규화 과정을 보면 여기 보면 1정규형부터 제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그 다음 보이스코드 정규형 4정규형, 5정규형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각 정규형이 무엇을 하는지 특징적인 단어들을 1정규형은 도메인 값이 원자값으로 원자값이 되도록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 되도록 분해하는 걸 얘기하고요. 2정규형은 부분함수종속관계를 제거해서 완전함수종속이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종속관계를 분해를 하는 거죠. 그죠? 이행적 함수종속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행적 함수종속이죠. B는 A의 종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C가 B의 종속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C가 A의 종속이 된다면 그러니까 A를 알면 B를 알고 B를 알면 C를 안다고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게 이행적 함수종속이죠. 근데 이거를 분해를 하는 게 제3정규형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스코드 정규형은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관계를 제거하는 그래서 모든 걸 후보키로 구성을 하는 후보키 그 다음에 4정규형은 다치종속관계를 5정규형은 조인종속관계를 분해를 하는 거 그래서 각 정규형마다 특징적인 단어들을 그러니까 정규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실제로 여러분들께 정규화를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관계를 분해를 한다 이런 거를 멋정규형이나 이런 개념적인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각 정규형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단어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문제를 돌아보면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원되는 그룹이 존재할 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테이블로 재구성하는 것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중복을 제거해요. 도메인이 어허 원작값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거 이걸 뭐해요. 정규형 중에서 제1정규형이죠. 1정규형 아셨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1정규형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주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 주문 릴레이션에서 상품명 단가 등은 상품 아이디 속성값만 알아도 알 수 있는 속성들인데 어 키의 일부에 의해서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밑줄 쳐진 거 이게 바로 기본키인데 이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기본키로 설정을 했네요. 이 테이블은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복합키 또는 합성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문번호만 보면요. 주문번호 자체만 봐도 이렇게 중복이 되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 볼까요? 상품명에도 보니까 중복이 되는 값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그러니까 상품명 이것만 가지고도 서로를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 두 개를 합성해서 주문번호가 1210이고 상품 아이디가 K123인 것은 이거 한 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속성으로 조합을 해서 기본키로 설정한 거 이런 경우를 합성키 또는 복합키라고 하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는 뭐예요? 상품 아이디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키가 이렇게 묶어서 기본키인데 이 중에 일부인 상품 아이디만 가지고도 상품명을 구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잖아요. K123이면 키보드 M001이면 모니터 K123 키보드 구분할 수가 있죠. 뭐 중복이 되었지만 어차피 K123은 키보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U321은 USB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상품 아이디만 가지고도 상품명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키가 두 개의 속성으로 조합이 된 건데 복합이 된 건데 그 중에 일부인 이거의 상품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종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아이디만 알아도 상품명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함수 종속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키의 일부에 의해서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주문 릴레이션에서 모든 속성이 이거 전체의 종속적의 함으로 키의 일부에 의해서 종속적인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했지만 금방도 얘기했지만 기본키는 요건데 요건데 요거의 일부 하나의 속성에 상품명이 종속이 되어 있잖아요. 상품 아이디에 이런 경우를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함수 종속 관계를 분해하기 위한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제 이정경이라고 하더란 얘기죠.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정경의 대상이 되는 릴레이션은 기본키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속성이 기본키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합성키 또는 복합키라고 한다고요? 복합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10년 2회 출제되었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